검사장이랑 한죽 커넥션만 잡아내면 최대한 빨리 그 집에서 나올 거야. 구치소에서 입단 속도를 얼마나 시켜놨는지 당시 정황은 알아보기가 영 어렵네. 삼거리파의 심원호 은혜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봉식이 리스트 맡길 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. 워낙 유명한 도박증이라 주변에서 다 손절당했다고 하더라고. 오늘은 이 얘기 때문에 온 거고 이제는 용건이 있어도 막 들어오면 안 되겠네. 근데 누나 한승욱 씨랑 그날 술김에 뭐 막 뭐 어쩌다 뭐 그런 거 아니지? 술김에 뭐 어쩌고 하는 분명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뭔 소리야. 그거 살인 강간한 쓰레기들 단골 내팔톨이 아니냐. 아 그렇구나. 생각보다 너무 갑작스러워서. 그럼 그 아버지 문제는 서로 해결된 건가? 유준아. 나 한승욱 씨 좋아해. 네 말처럼 서로 얽혀 있는 거 많고 해결된 거 아직 없긴 한데 차차 풀어 가야지. 미안. 내가 오버했네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오반데. 알았어.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러지 말자. 갈게. 네. 근데 지난번에 내가 챙겨온 금두껍이랑 뇌물시계 다시 잘 넣어놨어? 아니. 거봐. 드레스룸 안에 있어. 말 안 했으면 누나 내년 이맘때까지 열어보지도 않았겠구만. 잘 챙겨. 그래. 알았다. 응. 갈게. 아 그리고 관리비 밀리지 말고 3개월 밀리면 여기 칼같이 단수된다. 아님 그냥 이번에 자동이체 할래? 맨날 내가 고치서 쌓인 거 보고 잔수리해서 겨우 냈잖아. 아 거실 베란다 쪽에 결로 있는 거 겨울 되기 전에 손봐야 되고 화장실 변기에 핑크색 물 때 끼는 거 그거는. 유준아. 가라. 오버하지 말고. 어. 갈게. 오버하지 말고. 간다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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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